무슨 카메라야? 이거? 이거 나 군대 가면 공개될 카메라 진짜로? 아 그래서 찍는 거야 아 군대 가지 마 아 군대 가지 마 미안해 잘할게 내가 잘할게 뭘 잘할게 나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미래의 나는 아마 많이 울었겠지만 우리 후이 형이 그래도 정말 열일하다 가고 후회 없는 이처남의 2020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데이지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이지 이게 그게 재밌다 영상을 찍는데 이미 이걸 보는 사람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웃기더라고 미리 찍는 게 이거 후이 형 군대 간 다음에 공개될 영상이야 아 진짜? 너무 슬프죠? 마음 망치고 찍고 왔잖아요 잘 찍어야겠다